안녕하세요. 캐나다 런던의 제니박 부동산입니다.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 이외에 더 필요한 추가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은 주택 구매금액에 더하여 추가되는 비용, 클로징 코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서에 동의한 주택거래 가격에서 주택 소유지로서 본인의 주택으로 등기가 처리되는 클로징까지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소유경비가 추가됩니다. 대략적으로 주택 매입가격의 2%에서 3% 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0만불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만불에서 15,000불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입니다. 랜드 트랜스퍼텍스라고 하는데 주택가격의 5만 5,000불까지는 0.5%가 적용되고 5만 5,000에서 25만 불까지는 2%, 25만부터 40만 불까지는 1.5%, 40만 이상은 2%로 주택가격을 각 구간으로 나누어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구매하신 주택의 계약서, 집등기 서류 검토, 등기 이전 등의 재반사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홈인스펙션 비용입니다. 주택 구매할 때 주택인스펙션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전문적인 홈인스펙터를 고용하여 주택의 하자나 결합 여부를 확인하는 비용입니다. 네 번째는 주택 감정평가비입니다. 주택 구매시 모기지를 얻을 경우 대출기관에서 감정평가사를 보내어 주택의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보험과 타이틀보험입니다. 타이틀보험은 등기권리보증보험이라고도 하며 문서위조, 사기, 담보 설정 같은 소유권에 영향이 있는 등기 사건들로부터 보호받는 보험입니다. 주택보험은 구매한 주택의 상해나 화자 그리고 콘텐츠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출 시에는 꼭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셀러와의 재산세 정산입니다. 셀러가 미리는 재산세가 있다면 변호사가 정산해서 금액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 구매시 추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캐나다 런던 지역의 주택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니박 부동산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